안녕하세요 저는요 오늘 충남 아산시 도고온천이라는 데를 와 있습니다 오늘 원래는 여기가 5일장이에요 도고온천 근데 이제 5일장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저도 바로 옆동네에 살고는 있지만은요 여기 시골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장날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옛날에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원래 여기가 별장이었던 자리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스파 사우나 이런 숙박시설로 이제 지금 현재는 바뀌어 있습니다 이 도고온천이란 데도 옛날에 이제 온천으로 상당히 유명했던 곳이거든요 지금은 조금 주춤하긴 하겠지만은요 그래도 여기 박정희 대통령의 별장이었던 곳 지나가다 보니까 또 보이길래요 이렇게 또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자 또 이랬든 저랬든 우리 도고온천은요 없어졌어요 5일장 없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проход foo i e 감사합니다.